지난 5일과 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인천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30.06%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해당합니다.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44.06%로 인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강화군이 37.9%로 뒤를 이었고, 동구와 중구도 인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. 인천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남동구로 28.35%에 그쳤습니다.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에서 10.81%, 21대 총선에서 24.73%를 기록했으며, 이번에 처음으로 30%를 돌파했습니다.